저거 진짜 저거. 저거 예전에 셀에서. 오, 저거. 오, 아프다. 왼쪽으로만. 왼손으로 해 봐, 왼손으로. 양쪽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 있지 않아? 원래 이거 하는 거잖아. 원래 이거 하는 거잖아. 근데 수영이 형도 하는데? 근데. 잘하는데? 잘하는데? 역시 1등이야. 역시 우리 빅속 선배야. 견자단. 야, 우리 치유기 김수영. 난 이거 완전 실존 형이지. 요기 형이고. 그치, 그치. 난 실존. 딱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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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그것만 하네, 잘한다. 괜찮아? 괜찮아? 마지막이야. 등 안 아파, 등이? 나쁜 것도 참아야지. 우리. 우리. 우리지, 우리. 그걸로. 실전 형만 하지 말고 여기 좀 모이줘 봐봐. 실전에서도 써본 적이 있어? 이거 있잖아, 이렇게 흔들어서. 이거 그러면 한번 쳐봐봐. 실전으로 이거 칠 수 있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해봐. 이거 한번. 이거 진짜 인정. 근데 물병이 쓰러지면 안 돼. 당연하죠. 아니. 병수권만 까지, 병수권만. 버승이 형, 기압도 하지. 기압. 아직 안 했어. 아직 안 했어. 이거 너무 통음이 왔을 때가. 준비 동작, 형. 준비동작이지? 안 했다니까. 자, 포승이 형, 포승이 형 기도하고, 기도, 마음을 다 나주면 다 잡아봅시다. 오케이, 시작! 3시, 2시, 3시. 3시, 3시, 3시. 3시, 4시. 4시, 4시, 4시. 야, 결국 한다! 암테크는 다 연습한 거지? 그렇지! 그냥 이미지로! 방송에서 한 번에 성공한 거로야? 아니면 솔직하게 다 나갔으면 좋겠어? 몇 개는 재밌게 하려고 한 거니까. 아, 일부러 못 맞힌 거야, 재밌게 하려고? 그냥 방송으로? 한 두 개는 그렇게 한 두 개.